오늘은 누가복음 19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사케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엇이다? 세리장이오. 또한 부자다. 세리장, 세리들은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옛날 일제시대에 세금을 누구한테 바쳤다고? 일본 정부에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금을 징수하고 착취하고 그 중간에 횡령 착복하고 하면서 정말 자기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하여 굉장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케오는 그 지역 세리들의 세리장이였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로마 정보에다가 로마 정보에다가 와이로를 마음이 매기고 그 세리장이라는 직책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케오는 뭐예요? 부자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사케오는 이 한 세상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돈 많이 벌어서 하도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면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대가를 상당히 큰 대가를 치르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그 대가는 사랑을 등지는 겁니다. 세리라는 사람들은 특히 또 세리장은 그 당시 자기 국민들, 이스라엘 민족들로부터 가장 미움을 받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교회, 회당을 나오는데 이 세리와 저인들은 회당에 나갈 자격도 없어. 왜? 세리들은 아예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지옥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회당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빌어봐야 불가능한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온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미워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을수록 그게 나를 밥 먹여 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 를 느끼면서 사는가 하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를 느끼고 사는가 하고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리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그립겠습니까? 사랑이 그리워지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에 아주 목마르고 배고파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와서 지나가신다. 왜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셔서 지나가시게 되는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삿개오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셨다고 생각해요. 왜? 삿개오가 무엇을 목말로 하고 있어요? 네, 사랑을 목말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삿개오가 깨달은 것 같아요. 야, 이거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왕따를 당해 가면서 미움을 받아 가면서 이렇게 돼 있으니 이제 하나님도 자기를 외면해 버린 이제 아무런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장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 삿개오가 가진 것은 돈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헝청망청 써봐야 이제 그런 삿개오는 이 세상에서 갈 때까지 갔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 내세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천국을 가거나 지옥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돼 있다고 다들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세뇌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삿개오는 자기는 어디 행위다? 지옥 행위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지옥할 만해 그만큼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치부를 한 사람이라는 것을 삿개오가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왜 이 삿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오셨을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꼭 이런 삿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어느 날은 이 동네로 가시고 다음 날은 저 동네로 가시는가 하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러 일부러 가는 거예요. 자, 삿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오늘 삿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갔다. 삿개오가 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삿개오도 자기는 죄가 많기 때문에 지옥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팍 들려요. 누구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 우리 동네도 좀 오셨으면 좋겠어. 그 소문을 듣고 왜 소문을 듣고 삿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고 기다려 지셨을까요? 놀라운 소문이 들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대. 예수님이 문등병자를 고쳤었대. 그런데 그거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이야. 왜? 그런데 그런 병들은 다 하나님이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린 하나의 일종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병을 한 인간이 고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가 많아서 중풍을 걸리게 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데 예수가 그 중풍을 고쳐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병은 누구라야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라야 고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중풍병을 예수가 고쳤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 라고 할 때 자기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 라는 말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문등병을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병을 예수가 고치는 걸 보면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인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중병을 고치면서 그 환자에게 무엇을 요구를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백부장 얘기했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있어. 그러면 예수님은 그래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있으니까 어떻게 좀 도와주시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하인에게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낳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도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이때까지 못 받아 그러면서 가라. 그래서 백부장이 왔더니 하인이 낳았어요. 그런 소문이 들려. 그러면 하나님이 준 이 중풍병을 사실은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죠. 중풍병을 예수님이 치유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내가 고쳐줄거고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이 사케오는 자기같이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은 가망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소문도 들어보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한 것을 보면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사케오도 예수님은 자기같은 사람도 사랑하실 것이라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직 자기같은 이 죄인 세리장을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같은 이 세리장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예수라는 그 사람만은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일 수밖에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세리는 사케오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횡령 착복하고 그런 돈이 나쁜 짓을 해서 벌어놓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같은 사람 자기 때문에 세금을 뜯기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기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밖에 없고 그분은 하나님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 이때까지 생각했던 그런 오해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인 신분이니까 자기같은 죄인을 절대로 가만 놔두실 수 없고 벌 주실 것이며 나는 죽어도 지옥에 가서 영영 타는 불에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자기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싶어 그래서 사케오는 마음속으로 혹시 예수님이 우리 동네 여리고로 오셨으면 좋겠다 그때는요 자동차가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 소문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다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케오는 이야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 자기를 미워했지만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계시는 예수 자기같이 나쁜 죄인일지라도 사랑을 주시는 분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케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길에 꽉 나와서 그 소문난 예수가 온다고 하니까 다 나와서 길에 서서 예수가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이 사케오는 볼 수가 없는 거야 키가 작아서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 예수를 보기 위하여 거기에 뽕나무가 있었는데 네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왜?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동선을 보니까 그 뽕나무 앞을 지나갈 거라는 예측이 돼서 미리 그걸로 쫓아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 뽕나무에 올라갔다 사케오가 이것은 굉장한 주책입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어른이 특히 노인이 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면 그건 미친놈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미친놈입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짓입니다 글쎄 그 노인이 뽕나무에 올라갔대 그럼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 그 노인 미쳤네 이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짓을 어떻게 해? 사케오가 뭘 한 거예요? 뉴스타트 시골 하면 사케오가 뭐를 버린 거예요? 쑥을 버렸다 쑥을 버렸다 쑥스러워서 예수님을 못 만났다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정말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쑥을 이겨야 돼 사단은 이 세상에 체면 체면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 체면도 없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뭐예요? 쑥스럽게 만들어서 어떤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거나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를 정말 즐겁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행복하게 하려면 참 우리가 웃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야 되고 우리가 즐겁게 웃어 보자 하하하하 하라고 그러더니 이게 쑥스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냐 그래도 쑥스러워 쑥을 극복하는 것이 정말 이 뉴스타트 하는 데서 중요하다 그래서 봉나무에 그래서 봉나무에 그래도 하여튼 이 삿개오는 사랑이 너무 뭐예요 그리운 그리워서 봉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은 삿개오를 보러 왔는데 삿개오가 예수님 볼 수 없는데 봉나무에 올라가야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봉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쑥스러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않았다면 이거는 삿개오로서는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삿개오가 봉나무에라도 뭐예요? 올라가서 그만큼 자기와 만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뭐를 예수님은 삿개오의 강력한 뭐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선택 유전자는 뭐예요? 선택으로서 뜻에 반응하고 환경에 반응하고 아무리 그걸 알아도 내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선택하지 않으면 꽝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박수를 치고 이제 함성을 울리고 이런 게 다 봉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삿개오를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그 봉나무에 딱 올라갔습니다 자 사단은 삿개오를 어떻게 보고 있었어요? 야 늙은 놈이 말이야 그게 무슨 짓이야? 쑥스럽게 체면도 없어? 해서 그 체면을 핑계로 해서 삿개오가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다는 그토록 사랑을 받고 싶다는 그 욕구 그 필요성을 쑥하고 바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선택하지 그렇게 강력하게 확실하게 선택하지 못하도록 억제했으나 삿개오는 그 쑥을 뿌리치고 봉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봉나무에 올라갔다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께서 얼마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렇죠 이제 예수님은 자 삿개오가 봉나무에 탁 과감하게 올라가므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예수님은 드디어 삿개오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왜?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오늘 삿개오를 구원하고 싶은데 삿개오가 쑥스러워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면 그것은 삿개오가 확고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삿개오가 그 강력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은 삿개오 측에서는 이 봉나무에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 차례가 왔어 그렇죠 예수님이 그 봉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그곳에 일어서 어떻게 해요? 삿개오가 나무에 있으니까 삿개오를 우러러러 보았다 예수님은 쭈그리고 땅에 쓰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사람 무릎 앞에서 뭐예요? 낮아지기도 하고 나무에 올라간 사람을 우러러러 보기도 하고 예수님은 체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우러러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있다가 내려와서 어떻게 납작 엎드리면 내려다보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지 절대로 낮은 사람을 우러러러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 앞에 구부려도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런 거 그런 거 없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낮은 자로서 즉 낮은 자로서 또 어떻게 하시는 분으로서 섬기시는 분으로서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자 예수께서 그곳에 우려를 보시고 이러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뭐예요? 이야 자 너희 집에 가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한참 잘 나갈 때 유명할 때 사람들이 박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셨다 그래서 그거를 자랑하려고 서로 자기 집에 뺏어 가려고 그런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면 그 집은 뭐예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더요? 그래서 그런 때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때 이 당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이외에 평민들에게는 압도적인 인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진해서 사케오 보고 너희 집에 내가 오늘 묵겠다 그거는 온 여리고에서 누가 최고가 되어버렸어? 사케오가 최고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 집에 묵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은 너를 미워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니 막 사케오는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온 사람들의 선망이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세리의 집에 묵으면 안돼 그 지옥 갈놈들하고 왜 같은 집에 있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누가 봄 15장에서 15장 공부할 때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고 어떻게 원망을 했습니까? 저 예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같이 밥 먹는 것도 안되는 거야 아시겠죠? 왜 같이 밥 먹는다는 건 그만큼 뭐하다는 얘기에요? 친하다는 얘기에요 그 여리고에서 가장 증오를 받고 있는 사케오의 집에 예수님이 그날 밤을 먹었다 이거는 사케오 개는 뭐에요? 대박이야 예수님에게는 뭐에요? 큰 수치야 어떻게 세리장에 집에 가서 자냐 그러나 예수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야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야 나는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사케오는 뭐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착취했습니다 뺏어서 치부하고 있었어요 베푼다는 생각은 해본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 난리가 났습니다 사케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구나 보다 즐거워하며 영접하구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이 사케오 일로 내려와봐 너 사랑이 필요해? 네.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사랑을 베풀 테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하룻밤 묵을 테니까 앞으로 나하고 약속을 해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내가 너희 집에 하룻밤을 묵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취소. 이게 아니다. 사교에게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밤을 묵겠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요구 조건이 없다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아무런 요구 조건을 거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그 사랑, 그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그 생명은 예수 하나님은 조건 없이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유전자에 나타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앞으로 착하든지 안 착하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착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지. 그렇죠? 착해져야만 내가 줄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삽교가 즐거워졌습니다. 그렇죠? 삽교는 오늘 처음으로 우와! 이 즐거움을, 기쁨을 느끼게 됐습니다. 카, 멋있죠? 그랬더니 뭣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수긍거립니다. 저 예수가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묵으로 들어가냐? 이렇게 예수는 군중으로부터 비판받을 그런 행동을 하지만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군중들이 어떻게 저 세리장이 집에...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내보이기 위하여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다. 아시겠죠? 온열이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세리장 그런 악질적인 저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야 될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케오가 이제 사케오는 무엇까지도 확인했습니까? 온 열이고 시민들이 어떻게 저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저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될까? 사케오가 집에 가서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런 말을 들어요. 예수님이 그런 비방을 듣고도 시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네. 사케오야 미안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생각을 생각대로 하실 것을 본 사케오는 감동받으세요? 받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비방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관없다. 나는 그래도 너희 집에 머물 것이다. 우와! 드디어 사케오는 놀라운 넘치는 사랑을 뭐예요? 확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의 사케오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감동을 받고 보니까 사케오는 와! 돈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구나 깨달았어? 사랑이 중요하구나! 내가 이런 기쁨은 이때까지 누려본 일이 없었어. 자기가 가진 돈보다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그 예수님은 비방을 시민들의 비방을 무릅쓰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그 사랑 주시는 사랑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사케오가 서서 예수께 여쭤보며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뭐예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이때까지 도색질 해가지고 뺏고 그런게 있으면 내가 몇 배나 네 배나 다 갚아주겠어. 사케오가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리고로 방문하시려고 할 때 제가 이렇게 다 자선사업을 할 테니까 그럼 우리 집에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공작을 한 게 예수님은 먼저 사케오에게 사랑을 모여주셔서 그것에 대한 감동으로 반응으로 사케오는 자진해서 이것이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자선사업을 하는 것은 다 뭐예요? 폼이야 폼 거의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케오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이르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 구원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그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해서 여러분의 꺼져가던 망가져가던 유전자들이 다시 뭐요? 회복을 하고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유전자를 그렇게 회복시키는 그 힘은 무조건적 사랑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 형태화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케오가 그 예수님을 오늘 받아들였으니까 자기가 재산의 반을 뭐요? 다 나눠줄 것이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네배나 갚아주겠다고 한 것은 사케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케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에 사케오 집에 누가 예수님이 뭐예요? 그 생명이신 무조건적 사랑이 함께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케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쁨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뭐예요?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앞으로 사케오가 내가 사케오 집에서 오늘 밤을 먹고 떠날 텐데 앞으로 사케오 하는 거 봐가면서 구원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천국에 보낼 것이냐 지옥으로 보낼 것이냐는 나중에 결정하겠다 하고 가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중에 결정하겠다 그러면 그날부터 사케오는 또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하기 싫은 자선사업도 또 계속해야 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런 조사심판적 신앙생활은 그거는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감동으로서 성령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서 우리가 아 이런 놀라운 사케오로서는 그 욕심쟁이 그 구두새 사케오로서는 생각할 수도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께서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는 굉장한 얘기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 취급했다고요? 개 취급을 했어 그 개 자식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와가지고 여리고 사람들을 온 유대인들은 다 개취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리고에서 제일 악명이 높은 뭐예요? 이 세리장은 그렇게 토색질을 하고 착취하고 그래도 아무도 손을 못 댔습니다 왜? 왜 손을 못 댔을까? 사케오한테 손 댈 수 있는 사람 손 못 댔어요 왜 그래요? 사케오는 누가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정부가 다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케오한테 누가 욕을 했다 뭐 뭐 해코질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로마 군대가 와서 반쯤 죽여놓는다고 그러니까 사케오는 뭐 세리는 로마 측에서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욕도 못하고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지만 이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러 오신 보여주러 오신 예수님을 배격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이 들여다보고 여리고 이방인일지라도 참 하나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진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리고에서 가장 악명높은 한 나쁜놈을 구원했습니다 나쁜놈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자손사업가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저 예수라는 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사계오 같은 놈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구나 그 변화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 거구나 무조건적 사랑에서 나온 것이구나 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리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 어디겠죠 아 예수님은 기쁩니다 그렇죠 오늘 최고 악질 이방인 사계오를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최종적인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가지고 사람의 자식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말이에요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가 누구였어요? 사계오 사계오 같습니다 사계오 같은 특히 이방인들 잃어버린 자 사계오 자신도 자기는 하나님께 벌받을 일만 남았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조사 심판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절대 구원 못 받아 나는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한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보지도 뭐여 안고 내가 죽으면 지옥불에 쳐 넣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 사계오였다 이 말이에요 그 사계오를 예수님이 하늘에서 인간이 되어서 오늘 이 열이고까지 사계오를 찾아 잃어버린 사계오를 찾아 오셨다 이 말입니다 뭐하러 찾아오셨다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인연이 없어 나는 지옥 갈 놈이야 라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악질 사계오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서서 오늘 사계오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사계오가 어딨냐 그래서 하나님이 조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무슨 성품을 조사하고 죄가 죄를 회개했나 안했나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라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덧놈은 절대로 그 천국 못 가 왜?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조사 심판 하시는 분이니까 내 품성 이거 안 돼 이거는 가망 없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를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끊고 나쁜 짓만 하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사계오를 예수님은 오늘 이 여리고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여리고라는 천박한 동네까지 와서 어떻게? 와서 찾아서 사계를 찾아내서 구원 줄까 말까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 해요 그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여리고 거점 오셔서 사계오 거처를 뭐예요? 찾아내가지고 구원하신 것이 진짜 백의기 조사 심판이지 여러분 여기 다 있는데 그래 너희들 이제 예수 믿지? 그러면 앞으로 구원은 아직도 아닌 거야 구원 받았다고 확실하게 생각하지 마 그러면 안 돼 내가 앞으로 너희들 해 나가는 짓거리를 보고 결정할 테니까 여러분 그거를 조사 심판해 그럽니다 세상에 이런 사계오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뭐예요? 없도록 이 사계오는 오늘 구원의 기쁨 누렸어요 안 돼서 나 같은 놈이라도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를 받아들인 것이 뭐예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내 병이 어떨까 저떨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옥하니 내 마음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강산이의 마음 속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여러분 모두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구나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면 치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놀라운 이날 여러분 구원의 기쁨으로 그래 우리는 한국 사람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지만 그거는 육적으로 당군의 자손이고 영적으로는 우리도 예수님이 너희도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말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기쁨이 넘치는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원의 기쁨이 넘치는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원의 기쁨이 넘치는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원의 기쁨이 넘치는 이 날이 되기도 합니다 eme他是